임시레모 중학교에서 진행한 고급형 수학여행이 논란입니다. 임시레모 중학교는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학생과 교직원 10여 명이 1인당 180만 원에서 270만 원을 들여 제주도 체험학습을 진행해 체류기간과 경비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수학여행기간 참여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예산 마련과 사용 과정 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